히가아아 네 섬탑 취약계층 지원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일런트가 많이 힘듭니다 이 아이가 심장허접백을 할까요 막상 심장까지 가면 잘 잡는건 사일런트이긴한데 아 나 지원금 받은거 아직 안썼네 뭐라도 싸먹어야겠다 없어진거 아냐 아 31일까지 맛있는거 먹으러 다녀야겠네 근데 음 밖에 또 밥 먹으러 다녀야겠다 청이석 청이석 복사할 때 쓸 수 있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이 학생의 미래를 책임져줘야지 어른이니까 똥종 쓰잘데기 없는거 나왔네 시폭 시폭 실력겜 백비트 백비트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에임셀에게 병속의 형상 똥종 어떡하냐 저거 네 라다 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아시 똑딱 밑에 처박혀있네 너무한거 아니냐고 똑만 빨리 났어도 이거 안받았다 개 억울하네 영영영 아 개같은게 개 억울하네 평상이라도 늙게 낳았으면은 육강령이야 육강령이 육강령이 1막 최강조합 나왔네 그냥 얘네가 최강이야 젤쓰 엘리트 엘리트 고나버리고 얘네들 셀쓰 니빈 엘리트 캡 앤리트 이제 얘네 만나면은 그냥 런 도시는거에요 아 얘네별로 안빡신대 저 슬라임 중짜랑 슬라임 중짜라니까 뭔가 음식 시키는 것 같네 아얏 황수육 중짜 하나 주시구요 자도 별로 좋은골 안볼거같은데 저 슬라임 중짜라 저 슬라임 중짜라 넷 오잇 오잇 옥주산상환살 오잇 호페코님 6개월 호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 생각날때 가져가기 똥댁이라 똥댁에도 못쓸거같은데 도댁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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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사격은 지금 좋은 카드죠 불타 예비 나쁘지않아 쏘쏘 안녕하세요 일 못하는 분리템 일 못하는 분리템 방어돌을 영었습니다 다음탄은 방어돌을 영었습니다 뭐지? 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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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카드가 안나오네 파워 카드가 연합하라 시폭 기다리는게 낫겠지 포션 던지면 잡을 수 있긴 한데 던질까 그냥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돈돈돈 아 왜 안나와 목발 아 이 미친게임 정말 갓겜입니다 안 던지는게 일단 맞긴 했다 파워 카드가 계속 안 나오네 파워 카드가 파워 카드가의 인생 마지막 카드가쇼 5대의 차세대 5대의 차세대 4대의 차세대 рав암 5대의 차세대 5대의 차세대 우선 6대의 차세대 진짜 형상계삭이다 불쾌 마트로시카 타격 이제 12뎀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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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공 야구 봤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려지지 않나 이러면 버려지는데 안 버려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발격 24댐. 악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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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. 무조건. 악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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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어해서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준 사일런트 갑분수 헤헤 으퍽 허허 눈치 호라 구경 두번 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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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로 장 par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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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10폭 찾으려고 돌렸는데 안 나왔네. 왼전으로 왼전 보존하기. 어? 그래도 잡긴 잡았어. 이런 거 안 맞는다는 거 알면서도 괜히 방어도 올리게 된다. 빠밤밤 빠바바바밤. 진인사 대천명. 모든 것은 드로에 달렸고 나는 할 게 없다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거지. 옳게 된 연계란 이런 거지. 인공물대에게 마음껏 써도 된다. 이제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이곳에서 만나요. 인마 인공물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맞은 인공물 쓰면 힙 올라가잖아 블립타임 봉인됐네 아이온클레드 비치피를 했는데 잡아놔야해 힘깎으려면 꿈에 갱쓸까? 아이온클레드 빠바바밤 흠 잊어 뒤지기 전에 귀찌삐 맞고가 기다려봐 이제 죽어 안으로 갈라져서 죽어 아이온클레드 근데 막상 또 형상 필요도 없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쓰자 필요하면 아껴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쓰자 어떻게 해야 되나 da Mach 수빈은 폭족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게 상로 채워서 가야돼 폭포 폭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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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크 아니 거지같은겜 괴로우서 안한다 무렵다 치즐 방석 제발 굿 치즐 방석 1 플러스 1이라서 땡큐임 얘 좀 때려놔야 돼 아닌가? 안들어 놔도 되나?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하자 불타 쓸 일이 없네 플레이가 이상한데 아니 못찾지 이거 어깨 차는 나 못차는 아니 도기형이야 근데 도기형이야 도기형이야 아아 아아 살려줘 나 저걸 어떻게 참냐고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였대 아 꼴받네 이거 뭔데 드로 사기당했다 아 이거는 드로가 안좋았던거지 형상 두개 흐릿함 두개 다 밑에 있는데 억지사망 무적이네 아 근데 드로가 쓰레기가 지났잖아 폭매를 못참아서 그면 저거 참을거면 슬더스외냐고 이거 형상 그냥 쓸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, 안 돼. 불타기 안 갖고 왔어. 어, 여기 있네. 두고렘즈. 뱀. 머쓱. 주가 조작했다. 주차차 주주차. 왠만하면 깰 것 같은데. 하지만 첨탑은 언제나 웬만하면 이 안통하는 동네라서.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웬만하면 깨는 덱인데. 첨탑 원데이, 투데이도 아니고. 꼭 그지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. 이펙트가 달팽이 잡는 재주가 있듯이, 사일런트가 심장 잡는 재주가 있지. 설치랑 예배량 다 안 나왔네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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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스택? 쪼금 마음에 안 들지만. E 스택만 아닙니다. 어차피 형상 쓸건데 뭐지? 얘 좀 매매한데 얘 안 쓰는게 맞겠지 이거 다 버리자 치약 치약 형상까지는 좋다 쳐 근데 이걸 나중에 써야되지 않나 어차피 지금 연타딜 안 들어오자 그러면은 돌려 얘 쐬고 돌리자 여기 있겠다네 여기 있겠다네 라고 하면 지더라 라고 하면 지더라 악몽은 총매 써야겠네 이러면 이겼어? 이겼어? 총총총 총총총 형상 안잡혔으면은 살짝 살떨릴뻔 이겼어? 여기 있다데 starter 그에에에에에에에에e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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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xtra 끝 심장 허접색 유렴이 영상 너무 사근데 답도 없네 2,149골드 흙옷부적 푸른양수 드림캐쳐 두개 붕대가 날씨 펜터그래프도 고락봉 고작봉 포착